하객들이 네 얼굴 기억 못 해야 된다고 했잖아. 그런데 이렇게 잘생기면 어떡해. 그런데 과장님, 프로포즈는 받으셨어요? 프로포즈? 따랑하는 남친과 찍어준 따랑하는 호영이 뭐 이런 거잖아. 썩어서 눈 가리고. 너 이거 해야 돼. 안 하면 우리 결혼 못 해. 그 남자 손님 전 남친이잖아요. 엄청 꺼려하던데. 나에 대해서 은근히 아는 게 많다? 진짜 후회 안 하겠어요?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. 황 một 시간.. 그東西 저 меня 엄청izer.